게이터의 인기 베스트셀러죠. GC 시리즈 하드쉐어 케이스입니다. 얘는 익스트라 롱 버전이에요. GC 시리즈에서 롱 버전이 나온 건 7원이라든지 아니면 24플랩 롱 쉐입의 기타들은 약간 짧은 감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하드쉐어 케이스에 얘는 약간 좀 길게 뽑아낸 하드쉐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롱 버전으로 출시가 된 모델이에요. 가격은 일반적인 하드쉐어 케이스 GC 시리즈보다 만 원 정도가 더 비싼데 11만 2천 원 정도의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가성비 높은 하드쉐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외관이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이 그립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크롬 도금 잠금식 매치가 되어 있어서 열쇠로 악기 도난 안당하게 박혀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크롬으로 블랙이 크롬으로 정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딱 나고 우와 안정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쪽에는 우선 전체적으로 폼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이 융도 굉장히 푹실푹실하게 잘 되어 있고 안정성이 우선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수납은 이 양쪽으로 그냥 이렇게 덮개 없이 양쪽으로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타로 한번 넣을게요. 얘는 칠현이고요. 아이바네즈 칠현. 오 칠현에 이제 롱 쉐입을 넣었는데 살짝 남죠. 그러면서도 흔들림도 없고요. 굉장히 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남는다고 해도 여기에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 이렇게 폭포기 같은 걸로 싸서 이동하실 때 아니면 비행기 타시거나 이럴 때 폭포기를 사용하셔서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케이블이나 이펙터, 전선 같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칠현이 진짜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쉐입으로 되어 있네요. 오 무게가요. 칠현 자체의 이 기타가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무게가 그 칠현을 드는 무게가 아니에요. 얘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강한 플라스틱인데 좀 가볍게 나와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라서 진짜 이거 카드 케이스 같지가 않아.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로는 짱인 것 같아요. 게이토 요즘에 가성도에 좀 위로 붙이는 게 있는데 정말 하드쉘 케이스에서 게이토 되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진짜 그 게이토 게이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바니즈 칠현을 여기에 넣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수납할 수 있는 기타 종류들 설명에 상세 설명 아래쪽에 보면은 쫙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케이스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타가 들어가는지. 게이토의 인기 베스트셀러 GC 시리즈 엑스트라 롱 버전. 너무 가볍네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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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